각 층 입구의 명단에서 배정된 방을 확인하세요. 감독관에게 안내를 받아 빈 사물함에 짐을 보관하세요. 전자기기는 전원을 종료하고 사물함에 넣어주세요. 쉬는 시간에 드실 간식은 미리 꺼내두세요. 신분증, 시험기기, 계산기, 필기도구 등을 준비하세요. 화장실은 미리 다녀와주세요. 시험기기를 켜고 와이파이에 연결합니다. 와이파이 정보는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블루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어드미션 티켓을 준비해주세요.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 배정된 방으로 입실합니다. 시험 중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손을 들어 알려주세요. 시험 진행 속도가 각자 다름으로 쉬는 시간과 퇴실 시에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이동해주세요. 시험이 끝나면 컨그레출레이션즈 화면을 확인해주세요. 조용히 앉아서 감독관의 퇴실 안내를 기다려주세요. 한미교육위원단은 여러분의 고득점을 응원합니다. 함께 힘내요. 날과 함께 버져배우는 우리는 감사합니다.